우리 주연 도령이 멋진 춤사위로 너희를 사로잡아보겠소.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? 그럼 당연하지. 음악 주세요. 자꾸 어디에 음악을 달라고 해. 음악이 또 어디서 나오는 거야? 그것도 음악은 또 어디서 흐려. 맞아. 궁에서 나오. 궁에서. 서양춤입니다. 서양춤. 팔다리 진짜 길어. 잘한다. 좋았어, 좋았어. 아니. 서양춤이요? 잘하는구만, 서양춤. 서양에서 왜 왔어? 해외여행 다녀오셨고. 뭐라고 했어 방금? 해외여행으로. 서양춤에서. 안 그래도 요즘에 해외여행 다니는 부잣집 도련님이 계속 나왔는데. 그럼 요즘 패키지가 잘 돼 있어. 패키지는 뭐. 그럼 패키지. 남유럽, 북유럽 다 돼 있어. 그런 게 있어? 그나저나 아주 춤사위를 잘 봤어. 우리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. 다시 한 번 광주 주건놈으로 인정을 하겠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